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인력은 69명에서 124명으로 급증했고 예산은 274억 원에서 631억 원으로 늘었지만 이딴 경제 위기에 존재감도 없고 기업 육성도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익산 귀금속 클러스터의 테크노파크 부설 전북 디자인센터가 있지만 자신들의 상징 디자인 개발도 외부에 맡기고 13명의 직원 가운데 정작 디자인 전공자는 3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사설 공원 묘지인 완주호정공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이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원 묘지에서 불법 공사가 이루어졌지만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묵인하고 있고 현 도의원과 전 완주군 공무원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수사와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의원과 전 완주군 공무원은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학생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경우 남원은 신청학생을 모두 수용하고 있고 부안, 장수, 완주 등도 95% 이상 수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이 가장 많은 전주는 86.3%, 익산은 87.8%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에서는 한들초등학교 55%, 지곡초등학교 수용률이 59%에 그치는 등 80% 미만인 학교가 1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익산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1997년에 전라북도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익산박물관 건립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전환됐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오는 8월에 준공되고 내년 3월에 정식으로 개관합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북의 191개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가 등재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핀 뒤 한 후보에게만 정확히 기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선자는 내일 밤 9시를 전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아진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6료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를 분기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젠버리 유치를 홍보하는 동영상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 40만 통을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업적 홍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륙 곳곳에 낮부터 시작된 비는 빗방울 수준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무주와 진안 등 동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전주 영하 2도, 익산 영하 4도, 진안 영하 6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나타나겠고,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의 산업기술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북 테크노파크가 방만 경영과 부실 성과로 설립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둔 상산과의 평가 방식을 놓고 또 한 번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예정대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수소차 육성 경쟁에서 뒤처진 전라북도가 뒤늦게 충전소 건립과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추진될 국토발전 계획에 이를 담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